안녕하세요. 맥퀸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FDA 리서브미션 이후에 클래스1, 클래스2 차이점 관련해서 이 부분 한번 살펴봐드리고요. 주가는 종가상으로 9만1200원에 마감했습니다. 내용들 좀 살펴보면요. 뉴스1에서 5회 나왔던 기사가 조금 전체적인 맥락에서 나왔는데 팩트하고 좀 차이 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FDA 공식 문서하고 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 CDER 공식 문서거든요. CDER이라고 하는 게 FDA에서 The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입니다. 그러니까 약물의 평가와 연구 관련되는 부분, 여기가 이제 일단 가장 리뷰할 때 주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DA하고 VL하면 각각 나눕니다만 이제 간암치료제 같은 경우는 CDER에 주관해서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뉴스1의 기사를 보시게 되면 전반적인 어떤 상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이 NDA 신청 이후에 5월 17일에 CR레터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관련되는 내용을 수정한 후 지난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정도에 이렇게 놓았고 그 확인들을 저녁 9시에 토요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되는 부분에서 FDA에 신약허가신청서를 재제출했다. 이게 이제 리서브미션이죠. 그리고 FDA가 접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합니다. 항상 FDA에다가 보내면 그 관련되는 부분이 항상 문서라든지 통보가 일단 와서 확인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작년 5월달에 이제 NDA 신청할 때는 리부세라에 먼저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캄넬리주마 방서제약 관련된 부분이 VLA 신청을 했죠. 그 뒤에 이제 파일링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리뷰 과정을 거쳐서 올해 이제 포드파골 데이터인 5월 17일의 마지막 날에 셀레터를 받았습니다. 엘레바와 항서제약이 셀레터라고 하는 말은 그냥 현 상태로는 안되니까 추가적으로 수정 보완을 하라고 하는 홀드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재개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이제 사항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간 뭔가를 준비가 되었으면 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내가 뭔가를 못할 만한 뭐 재임상을 해야 된다든지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제출할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철회, 위드 드라우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준비가 되어야 다시 이제 넣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게 부당하다라고 하면 이제 공청의 요청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리서브미션 하는 형태가 뭐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사례도 리서브미션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셀레터를 수령할 때 두 가지를 지적받았는데 주로 되는 이제 뭐 비모 관련되는 부분에 F-Day가 해야 되는 거고 F-Day가 이제 7월달에 타이베 미팅을 통해서도 밝혔듯이 이게 이제 시아 레터를 받았던 이유가 아니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F-Day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결국 CMC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 포스트 액션 레터의 7월달을 보게 되면 그 항서제약이 이제 작년 12월달에 이제 실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실사 보통 이제 뭐 2주 정도 하니까요. 그리고 그걸 받고 뭐 빠르게 이제 보완신청 CAPA라고 하는 이 과정을 올해 1월달 2월달에 이제 두 번 정도 답변 내용을 이제 제출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7월달 미팅에서는 추가적으로 뭐 지적할 사항이 없다. 그러면 이제 준비되는 대로 빨리 넣으라고 7월 이제 타이베 미팅에서 이야기를 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F-Day 미팅 이후에 그 전체로 보면 이제 기준을 따질 때는 5월 17일 기준입니다. 5월 17일 기준으로부터 며칠간 그래서 보통은 3개월 6개월이 그 리섬션 얻는 어떤 기간이라 본다면 한 4개월 정도 걸렸으니까 평균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이번에 이제 하는 거는 이제 뭐 CDER이니까요. 그 요구하고는 이제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30일 이내로 하는 CDER 여기 이제 규정을 이제 따른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클래스 1, 2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이제 하는지 여기서 설명을 조금 해놨어요. 클래스 1과 클래스 2에서 뭐 라벨링, 라벨링 초안, 안전성 업데이트 이거 안전성 업데이트 관련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정세호 엘레밭 대표가 정례적으로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이제 클래스 1 관련되는 부분 여기 이제 내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승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용된 마지막 한 개 두 개의 로트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용어가 어떤 거냐면 보통 이제 우리 CMC를 하게 되면 CMC를 하는 가장 근원적인 목적은 임상에 사용된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대량 생산을 해서 상용화 이후에도 동일한 부분이 효과를 내는지 이걸 검증하는 게 CMC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산 과정에서 이 승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생산할 때 로트라고 하는 것은 로트보다 단위가 좀 큰 게 이제 배치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동일한 제조 조건에서 그러니까 생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약에 대해서 균이란 어떤 특성을 가진다라고 보여지는 의약품 의약품의 어떤 일정 단위가 로트인데 그걸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제 한 개 두 개 이걸 더 크게 해가지고 보통 이제 몇 배치를 돌려보고 이렇게 하면서 안전성 유효성 생산시설 점검을 할 때 쓰는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이전에 신청서에 포함된 데이터에 대한 사소한 재분석 데이터 이런 게 이제 사소한 수정 사항으로 이 클래스 1은 2개월 정도가 리뷰에 사용됩니다. 클래스 2는 반드시 자문위에 이 소관으로 넘어가니까 자문위 개체가 되는 거죠. 이게 ODAC가 이제 진행이 되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가는 어떤 과정이니까 시간이 더 걸리겠죠. 개체하고 또 리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2 같은 경우에는 현장 실사를 더 하는 경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6개월 정도 걸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것도 좀 잘못된 게 11월 품모고가 승인 결정일을 받아 이게 아니고요. 이런 클래스 1, 2를 결정하는 acceptance letter를 CDER에서 한 1개월 이내에 보내줍니다. 거기에 클래스 등급이 나누어지고 거기에 포드파 골드 데이터도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클래스 1, 2냐에 따라서 2가 되면 내년도 클래스 1이 되면 11일인데 11월 며칠까지 되느냐 그것도 acceptance letter에 이제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제출된 신청서에서는 그 본래는 이제 8월인데 이제 한 달 정도 되었던 게 이제 OS 값이 이제 22.1개월에서 23.8개월로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성 업데이터 관련되는 부분 뭐 이런 거리고 페이퍼가 많다 보니까 거기 관련되는 뭐 퍼블리싱 관련되는 뭐 소요가 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 이제 공식 문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요렇게 이제 구글링으로 하시면 FDA 공식 문서가 있습니다. 클래스파이 리서블미션 오브 오리지널 NDA 뭐 VLA 관련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CDER이 클래스파이 분류를 한다는 거죠. 리서블미션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러면 그 문서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섯 장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Manual of Farsi and Center for Sea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CDER이잖아요. CDER에서 정책과 가정관련되는 매뉴얼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제 구글 번역으로 해서 바로 제가 한글로 그냥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목적 자체는 완전한 해신서한 이제 CRLL이 나갔으니까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접수를 했잖아요. 리서블미션 넣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제출 리서블미션한 부분들을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 이걸 이제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어떤 걸로 이제 클래스 1이냐 2냐 그리고 이제 포두판은 92년도부터 빠르게 뭔가 이제 FDA가 허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의회에 통과해서 이제 법안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FDA가 그 6개월 이내에 신청서 원래 이제 신청서 재제출을 검토하고 조치를 취하는 목적을 포함해서 준수하기로 약속했는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빨라진 거죠. 그러니까 CDR에서는 이제 뭐 한 달 정도 이내에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계속 연장되는 게 아니라 포두파도 계속 의회에서 재승인하니까 포두파 버전이 뭐 1, 2, 3 이렇게 계속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승인이 안 되면 이제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한 응답 편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CRL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2008년도 이제 이전 이후부터 이제 바뀐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런 CRL 말고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승인이냐 뭐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바뀌어 있는 상태죠. 금융위기 이후부터. 그래서 재제출에는 보시면 재제출이 CDR에 접수된 날짜 그러니까 접수된 날짜는 9월 20일이죠. 현지시각으로. 여기 날짜로부터 특정 기간 내에 검토되고 조치될 재제출의 백분율로 표현되며 재제출이 접수된 해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정책에 보시게 되면 심사팀과 그러니까 리뷰라고 보시면 되겠죠. 리뷰. 그 다음에 이제 부서 그 관련되는 부서장은 재제출이 완전한 응답서 그러니까 CRL의 결함 관련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항서제약의 CMC 관련되는 부분을 모든 결합을 해결하나 완전한 응답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7월 달에 타이베이 미팅이 이 부분을 이야기해 준 거죠. 그러니까 빨리 제출해라 더 없으니까 그러니까 CRL의 터가 5월 달에 나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관련되는 부분에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acceptance letter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acceptance letter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acceptance letter가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해와라 이런 letter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타이베이 미팅을 7월 달에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심사팀과 부서장이 이제 그런 부분을 따져가지고 acceptance letter 보면 이제 클래스 1, 2로 나눠지고 여기에 이제 포드팍 올데이터도 찍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클래스 1이면 2개월 안에 하는데 언제까지 하겠다 찍는다든지 클래스 2면 이제 6개월이니까 언제까지 하겠다 날짜를 박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규제 프로젝트 관리자가 30일 내에 보낸 데 있잖아요. 그럼 9월 20일이니까 10월 20일까지 이내니까 30일 안에 가는 게 아니라 그저는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빠르게 처리됐다라고 하면 신청자에게 편지가 간다. 이 편지가 acceptance letter란 말입니다. acceptance letter에 보낼 때 이 등급 관련되는 부분들까지 이야기가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드팍 올데이터도 잡혀서 레터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CDER에서 제출물이 완전한 응답서에 모든 결합을 해결하는 완전한 응답이라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CDER은 해당 서한의 신청자에게 일을 알리고 완전한 응답까지 검토시간이 그러니까 뭔가 보냈는데 그게 미흡하다라고 하면 미흡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게 완벽하다라고 하면 등급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클래스 1이면 2개월, 클래스 2면 6개월 그리고 1등급, 2등급 관련되는 내용이 매뉴얼에 보면 이제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제출물이 리서부션 할 때 부분이 기본적으로 10만 페이퍼 이상이니까요. 모든 내용을 다루는 완전한 응답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제출 관련돼서. 그러니까 리뷰를 할 만한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 결함이 있는지 그리고 재제출 분류 결정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클래스 1, 클래스 2. 그 다음에 1등급, 2등급 재제출에 대한 검토 조치를 완료하고 각각 받은 날짜로부터 2개월, 6개월. 그 다음에 이제 제출물을 접수한 후 제출물이 완전한 응답인지 여부와 그렇다면 이 검토팀과 리뷰팀과 부서장이 CDER의 부서장이 협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문서가 전자문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전자문서서에 제출된 내용이 올바르게 코딩되었는지 이 부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제출물이 완전한 응답이 아닌 경우에 신청자에게 확인을 다시. 그래서 이제 바로 나온 게 아니라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냈다는 거 확인이 아니라 이까지 받아서 이야기를 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제출이 완전한 응답인 경우 이제 제제출 분류와 검토 목표 날짜를 지원자에게 보낸다. 그리고 30일 이내에 접수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뉴스원에서도 기사 나왔는데 1등급 제제출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 항목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제제출. 그러니까 이걸 다 찍어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CR레터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1번부터 9번까지 해당되는 것 중에서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제제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라벨링에 문제가 있었다면 라벨링 이걸 뭐 보내야 되고 초안 라벨링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부분이 있었잖아요. 새로운 데이터와 변경사항을 강조하여 원래 안전제출과 동일한 형식으로 제출된 안전업데이터. 항서제약이 캄델조맘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정세호 대표가 이거 정례적인 것이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임시 또는 최종 날짜를 지원하기 위해서 안전성 업데이터. 그러니까 안전성 업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은 분명히 이번에 이제 낼 때 들어갔으니까 그거 이상의 필요한 부분들을 해서 내왔겠죠. 그 다음에 사후 마케팅 요구사항 안전 논의 프로토콜 포함 그 다음에 검증 데이터 데이터를 요구했으면 이런 것들이 1번부터 9번까지 해당되는 부분들이 나온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마지막 한 개, 두 개 로트에 대한 최종 릴리스 테스트 있죠. 그러니까 뉴스원에서 나왔던 게 이런 내용들을 그냥 다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 이상을 하는 겁니다. 하나 이상을. 그 다음에 이전에 신청서에 제출된 데이터의 사소한 재분석 그 다음에 기타 사소한 명확한 정보 뭐 이런 거 이제 내는 거고요. 2등급 이제 재제출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걸 냈느냐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나갔으면 1등급에 해당되는 거고 2등급 재제출은 자문위원회가 반드시 개최가 되고요. 여기에 제출하는 항목을 포함해서 1등급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항목을 포함하는 재제출.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다른 게 이제 뭔가가 들어간다든지 이제 현장에서 실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러면 이제 2등급이 이제 재제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차트 관련되는 부분은 또 이제 다음 영상에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